그때부터 왜 자꾸나 훔쳐봐? 여기 비싸고 있는데 여기다 바라먹는게 맞아 여기다 바라먹는게 야 씨X 아무거나 죽일래 야 빨리! 빨리! 야 거기서! 얘들 누구야? 야야야! 아직도 글라이더 만드냐? 여름이던가 날개 접착하는데 본데 살 돈 없어서 너 500원 꺼간거 중간고사 끝나고 꼭 갚는다 그랬잖아 어? 팔 까줬다 아까 그 가게에서 까줬나보다 왜 같이 가 내 자전거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못 훔쳤잖아 왜 자꾸 쫓아다녀? 네가 내 자전거 훔쳐갔잖아 아니 왜 자꾸 나 훔쳐봐 중학교 때부터 왜 자꾸 나 훔쳐봐 누구야? 네네 네네 아 잠시만요. 아무한테도 말하지마. 이 시각 세계가 다 회사합니다. 저는 이번 주차 마지막으로 이 시각 세계가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then, 이 시각 세계가 너무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